방송 직전에도 사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해서 우리 군에 포착됐다는 합참의 발표가 있었어요. 요즘 북한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미사일 발사시험이 신형 미사일 발사시험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많이 쏘아서 주말 근무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사실 순항미사일, 불화살을 발사했는데 먼저 관련 뉴스 보고 잠깐 얘기 나누실게요.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회색 연기와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비스듬히 솟구칩니다. 북한이 개발 중이라는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 3회 31입니다.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2시간가량을 날아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상에서 불화살을 처음 시험 발사한 게 지난 24일인데 불과 나흘 만에 플랫폼을 바꿔 해상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발사 각도로 볼 때 수직발사대가 아닌 어뢰발사관을 이용한 궤적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진수한 신형 김근욱 영웅함에서 발사됐다면 기술적으로 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군 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진수한 잠수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이 오늘 발표에서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게다가 비행시간조차도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미사일도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나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발사 플랫폼을 바꿨다는 것은 과장 가능성에서도 일단 북한이 28일에 순항미사일에서 쐈고 오늘도 쏜 거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지난 24일에 서해상에서 쐈고 나흘만이 28일에 동해상에서 쐈고 이틀 뒤에 오늘 30일에 또 서해상에서 쏜 거예요. 그러면 홍길동도 아니고 정말 서해동에 왔다 갔다 번갈아서 군에서 지금 정신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발사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거죠? 주말 발사부터 그럼 차근차근 살펴보면 북한이 이번에 잠수함에서 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과장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하면서 확인 중이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아까 리포트 보셨겠지만 이제 미사일의 수면위로 발사되는 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사됐는지는 연기에 가리고 물안기에 가려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쐈는지 바지선에서 쐈는지 합참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곳이 함경남도 심포 일대입니다. 사실 여기가 북한이 잠수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지난해 3월에도 좀 작은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쐈으면 지난해 9월에 이제 얘네가 전술의 공격 잠수함이라고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관측이 제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진짜 잠수함, 새 잠수함에서 했으면 북한이 자랑자랑 자랑했을 거잖아요. 이 정도로 안 끝난다. 안 끝나죠. 안 끝나죠. 나 여기 막 새록을 했는데 여기서 쐈어. 호들갑을 떨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갔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합참이 새 잠수함은 아닌 것 같고 발사 시간도 좀 과장된 것 같다. 좀 더 정밀하게 한미가 정보가 분석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쏜 미사일 이름이 불화살 3-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살. 이름은 상당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화살이 사실 목표한 관역을 정확히 꼽는 거잖아요. 이게 순항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랑 달리 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 비행기에 쓰는 제트 엔진을 쓰기도 하고 날개가 달려있으니까 사실 정말 비행기처럼 날아요.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았는데 속도는 그닥 빠르지 않는데 미사일이 궤적이 다들 다루고 여기저기서 나오면 정신없겠죠. 게다가 적어도로 비행하는데 우리가 레이더가 탐지가 안 되면 요격이 어렵잖아요. 막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서 흔히들 무인자폭 비행기처럼 비유하기도 해요. 순항 미사일을. 북한에는 원래 화살 1형, 화살 2형 이런 게 원래 기존의 모형이 있었는데 불화살이라고 이름을 바꾼 건 확실히 여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화살은 있는데 불화살이 된다면 뭔가 더 넣었다. 쎈죠. 더 센 거다. 게다가 북한이 공개한 전술 핵탄두 갈아 끼우는 핵탄두가 이름이 화산 3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화살 3의 31이라는 거는 전술핵을 탑재한 순항미사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합하는 거죠. 나름 이게 다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 주장대로 정말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우리에겐 정말 큰 위협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잠수함에서 쏘면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네.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그래도 느리니까 발견이 되면 요격은 쉬워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잠수함을 타서 해저로 와서 어디에서 쏠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탐지가 그전에 어려우니까 대응이 어렵겠죠. 이날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시를 내렸어요.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혔다. 이거를 집행할 방도에 대해서 중요한 결론을 줬다. 말은 어렵지만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건데 김정은의 다음 관심이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려면 원재력 소형화도 필요하고 선박 건조도 필요하고 비용부터 기술까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이 받는 건 아니냐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트앤에 꽂혀 있는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꽂혀 있는 건 핵추진 함수함이다. 사실 북한이 이런 분위기와 같이 얼마 전에 헌법 바꿔라. 대한민국이 주적이다. 명시하겠다. 최상위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불변의 지위를 갖게 하겠다는 건데 지난 10월에는 헌법에 핵무력 고도화도 명시했어요. 자기는 핵무력 쓸 수 있다는 거를. 이거를 국가기본법으로 바꿨다는 건 연구하고 불가역적인 법으로 바꾼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적이라는 개념도 법에다 넣으면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겠다. 이런 건 못 받겠다는 의미죠.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보이네요. 사실 남북한이 지금 교정국 상태고 통일, 화해, 동족의 개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TV, 북한 TV 보면 심지어 애들 초등학교 뒤에 한반도 그림이 있었다. 그걸 다 CG로 지워요. 통일이란 말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일일이 다 옛날 화면들 다시 재방송할 때는 다 일일이 지워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CG 팀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옛날 것까지 다 지워가지고 다 일일이 손보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심지어 장성택의 조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에서는 얼굴을 더 바꿔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쳐서 새로 찍고 각도로 바꿨더라고요. 새로 찍은 것도 아니고. 디펜크 기술 아니고 정말 컴퓨터 그래픽으로 얼굴만 바꿔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다 흔적을 지우거든요. 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들도 지금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남북의 첫 합의 문서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 명기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입니다. 이걸 형상화한 게 평양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이고요. 어마어마한 건데 엊그제 김정일 지시대로 아마 이걸 철거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이 기념탑을 철거했다는 거죠. 지난번에 남북협력사무소처럼 폭파시킨 건지는 아직 얘기하지는 않지만 철거를 한 것으로도 그림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위성사진에서 나왔고요. 이거를 철거한다는 건 사실 선대수령인 김일성의 유훈을 없앤다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저걸 왜 갑자기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남남 정책을 북한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요. 지난 한우의 북미 정상회담 때 이게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나만도 못 믿겠다. 자력갱생으로 가야 한다. 이제 두 개의 국가관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핵심 개념을 갖게 됐거든요. 이걸 구현하는 게 대표적으로 나만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상대를 같은 민족으로 남겨두면 적대국으로 대할 수 없고 심지어 전쟁을 벌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런 이별 정책을 옛날부터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참 헤어질 결심을 예전부터 해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유독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걱정돼요. 무서워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서 북한에 편입한다. 확실히 위협의 강도를 높였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신감이 결여돼서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불안하니까 더 크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세게. 더 세게 얘기합니다. 불안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본인들이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고 특히 우리 당국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5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들이 우리를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을게.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그건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우리가 현재 그어진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1954년 유엔군이 정한 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1999년에 일방적으로 해상군사 분개선이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이거에 따르면 연평도 남쪽 해역 부분은 대부분 북한 해역이에요. 영해로 편입되거든요. 남북관계가 좋고 과거에 우리가 협력하고 그럴 때는 북한도 이 NLL을 별말을 안 했어요. 남북 안목적으로 합의하고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남북적으로는 따르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런데 요새 다시 부쩍 이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어서 여기 부분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지난 15일에 최고인민회의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북방 한계선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미사일 쏘면서도 해상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해군도 약하고 핵 개발도 약간 미신했을 때는 별말을 없었는데 이거에 비례해서 지금은 약간 자신감을 찾은 건지 서해에 대한 해상주권을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서해상에서 도발이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가 많은 상황이죠. 사실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서로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 들여다보려는 노력도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군사 얘기 말고 정치 군사 얘기 말고 북한 소식 조금 다른 면이 있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북한에서 6년 만에 새로 만든 극영화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북한의 의도는 뭔지 관련 리포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달 초 조선중앙TV에 방영된 극영화, 하루 낮, 하루 밤입니다. 1958년 고위 간부의 배신을 김일성에게 알린 실존 인물 라명희의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으로 음모를 폭로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북한에서 예술영화라 부르는 이런 극영화는 6년 넘게 새로 나오지 않다가 2022년 제작돼 이번에 TV에 방영됐습니다. 영화는 요즘 스타일에 맞게 감각적인 편집과 빠른 흐름, 반전을 거듭하는 장르적 구성까지 더했습니다. 지난해 선보인 북한 연속국도 격렬한 총격전과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비행기 폭파 장면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 한류 콘텐츠 등을 접한 북한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내용은 여전히 수령을 옹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라는 식의 유훈을 답습하고 있던 분석입니다. 제재가 지속되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당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은 채널이 하나인 거죠? 일단 조선중앙TV. 저희가 볼 수 있는 저희가 위성을 통해서 보는 건 그런데 북한에는 OTT가 있긴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선택해서 드라마도 보고 하는데 그런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 조중통이 진짜 재미없거든요. 과학 얘기하고 잘 살아보고 농업 얘기하고 계속 잔소리하는데 잔소리? OTT는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도 사람들이 살려면 거기서 드라마도 보고 저희가 아마 그것까지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좀 북한의 생활상황을 더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면이 있어요. 김 기자는 이 영화 끝까지 봤나요? 네. 봤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다? 어떤 면이? 일단 막 서스펜스, 스릴러, 호러 다 섞었어요. 막 여곡의 땅 같은 팡팡팡 이런 장면도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걸 다 보여줄게 이런 건가요? 네. 다 잠뻥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할머니 한 분은 나오시는데 이분이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러면서. 아 그래요? 막 살아나요. 그런데 편집도 감각적이고 흐름도 빠르고 확실히 한류를 접한 북한 MD세대를 공략했다 이런 느낌은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드라마도 한국 드라마도 좀 본다 잡혀서 혼났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렸고 사실은 전에 공개했을 때 미사일 공개했을 때 뮤직비디오처럼 김정은 공연장 나왔던 선글라스 끼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편집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영화의 내용은 편집은 어땠정만에 주체 사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확 깨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 간호사도 당 간부의 배신을 알게 돼서 목숨을 걸고 이걸 폭로하게 되는데 대사가 이래요. 공화국이 나 같은 고아한테도 집을 주고 학교에도 보내줬어. 나에겐 아버지고 어머니야. 이런 거 보면 북한 영화구나 싶죠. 갑자기 이제 막 얘기하다가 ppl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갑자기 이 화장품이 참 좋구나 갑자기 이 물을 마셔봐 너무 너의 건강에 좋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마셔야 되는 그 상황처럼 북한의 논리가 항상 그래요. 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외부의 적이 있고 그 적과 결탁하는 내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데 이런 주인공같이 예쁘고 착한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북한의 적은 확실히 남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의 문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런 법을 제정해서 남한 영상을 보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공포 분위기를 확실히 조성하고 있어서 북한이 요즘 길을 보면 한류로 인한 북한의 젊은이들의 사상이완 이런 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북한에서 영화가 사실 가장 파급력이 큰 감화력이 있는 이런 사상교양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만들 거고 형식도 새로울 텐데 내용은 여전히 주차세상을 하고 사상교육을 위한 그런데 답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계속 잔소리만 하는 갑자기 주차세상을 얘기하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 부분도 북한의 MZ를 어떻게 하면 감화할까. 이것도 북한 당국의 고민이긴 하겠네요. 네, 고민이죠. 어떻게 될지 또 재미있는 소식 나오면 또 이 씨와 함께 찾아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Z 김인미 기자였습니다.